마지막 때에 악에 대해 취할 행동에 대해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으니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니 사람을 조심하라. 이미 너무나 멀리 온 자들이 많다. 종교통합, 동성애자, 사회주의, 주체사상, 낙태, 페미니즘, 이단사상, 이교사상, 뉴에이지, 무신론, 진화론, 666 등 성경의 몇몇 문자적 경고를 상징적으로 푸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악 이용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불량한 자들, 곧 위선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들, 옳은 것을 그르드하고 그른 것을 옳다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철면피,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의 추종자들, 양들을 이용하는 악한 목자들, 정통통을 자처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으로 푸는 자들, 입을 함부로 놀려 예언하는 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을 철저히 오용한 악인들, 진리와 아주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철저히 사탄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회계를 못하게 하는 자들,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자들, 은혜를 철저히 왜곡하는 자들과 단체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목자와 양물이 모두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런 자들이 양심이 활맞아 자신을 거룩해하는 성령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에 대한 심판이 코앞에 왔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 정말 이러한 사상에 물들게 되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궁율이 여겨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들과는 정말 대화를 나누면 나올수록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 주님, 이러한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멀리 달아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알곡들이 많아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많아지길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